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가상화폐 관련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구글은 26일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미국과 일본에서 법규를 준수하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광고를 10월부터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나 가상화폐 공개 ICO나 바이너리 옵션 등 파생상품 광고는 계속 금지됩니다. 앞서 구글은 지난 3월 업데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을 사기에서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가상화폐 관련 광고를 일체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한편 구글은 전체 수익의 86%를 광고에서 얻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광고 수익만 5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